쯧 자 레이지 시작해보도록 하자 악몽이라 일단 그냥 어려움으로 가보자 용기 엄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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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이거 1134 녹화 녹화 오 잠시만 1134 모든 시스템이 녹화 믹독 프로토콜 크리에이 크리ogenic Preparation Commencing Initiate Nanotrite Injection 크리ogenic Light Support Systems Online Subterranean Launch Injectors 97% Nominal All ARCs Secure Initiate Parion Sequence 1134, Check, Targets Confirmed, Diagnostic Audits Complete, and ARC Personnel Entering Stasis This is 1134, Signing Off Understood, 1134, Go for Parion This is Atlas Control, Signing Off May we live to see another day Hmm acey 회사 끔찐 쇠 랩 랩 랩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쪽으로 보십시오 아래쪽으로 보십시오 아니 설정 그거를 조종 설정하는 소리가 너무 크네 아이 좀 너무 작은데 아 너너로 대결 그는 안 되어왔어 더 큰 안 되어왔어 안 되어왔어 같이 대략 동영상 보니깐 지구에 그 엄청난 운석이 지구에 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그 인류멸종위기를 벗어나기위해 공중으로 싸울렸다가 다시 캡슐? 공중으로 싸울렸다가 오랫동안 살아남을수있게 유지장치를 했는데 다 죽어있네 미라가 되었어요 충격으로 인해서 나만 빼고 다 죽은거같은데? 아님 나도 이런 모습인가 설마 아니 나는 좀 제대로 된 모습이지 미라가 되었어요 깜짝깜짝 으..댐...같은데.. 땜같은... 파괴된...거 같은데.. 어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야 그래프 좋다 알겠.. 알겠어 튜토리얼 같으네 야 그래프 괜찮네 뭐야 이거 고개 흔드는데 왼쪽받다 왼쪽받다 덴하거라고 하네 자네 운이 좋군 자네도 알다시피 앙크 생존자 당국에 넘기는 사람은 누구나 돈을 많이 받게되지 환타님 어서오세요 웰컴 투 더 퓨처 미래온걸 환영하네 야 그래프 좋다 어 안녕하세요 야 이거이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최후 인류의 뭐 부르라고 하더만 많이 남아있는데 어 FPS 게임이에요 좀 RTS 느낌도 있구요 우리 모두가 이게 그니까 내용이 어 지구의 운석이 큰게 떨어질걸 미리 알아서 어 인류가 생존하려고 몇몇 물품들과 선정된 사람들을 우주로 쏘아올린거에요 우주로 쏘아올린 다음에 생명유지장치를 통해서 살아있게끔 오랜시간 살아있게끔 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살정도 되면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으로 지구로 다시 안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있는 캡슐같은데 들어가있는 사람들인데 난 좀 늦게 왔나봐 얘네들은 다 이미 내려와가지고 오와이 멍림 어서오세요 이제 문명을 이룩했네 이..와 이게 디자인좋다 이..이게..이게 기름통인가? 이 스페어타이어 어헝 이거이거 이건..이거는 뭐..왜 달려있는거지 이건? 멋으로 달려있나? 멋으로..뭐.. 이게 실용적인거 아니면 안달려있을텐데? 아 뭐 이렇게 뛰어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애 떨어뜨리려고 방해물 아 이런 그런가 그런가 보네 앞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맘에 드는데 오토바이에 그 오토바이 차체를 좀 개조해가지고 이걸 만든 모양인데 괜찮네요 그래프도 좋구요 얘가 그래서 그 인류 생존자 중 한명인데 쏘아 올리고 나서 어 총이다! 아 아직 못준네 난 분쟁에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니 자네를 구해 모든게 바뀌었을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아 말하는게 있구나 그러니까 자네가 해줘야 될 일이 있어 강도들의 거짓대로 가서 놈들을 쓸어버리게 단순한 일이지 아무도 살아나오면 안돼 자네만 빼고 말이야 자구에 있는데 ATV 한대와 탁자에 있는 건초과 보급품을 사용하기 ATV가 뭔 약자지? 오토... 위협적인 강도 소통하기 아크복에 맞는 아크 갑옷을 주겠네 좋소 갑옷 준대요 안녕하세요 사하리님 안녕하세요 사하리님 아... 대략 내일 아겠다 그니까 아크피플이라는게 있네 그니까 정부에서 멸종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우주에 쏘아 보낸 다음에 캡슐을 통해서 쏘아 보낸 다음에 어... 자 그 사람들을 이제 아크피플이라고 하나 봐요 아크피플 그니까 유일하게 좀 제대로 된 장비와 이런걸 갖고서 있나보죠 소주품을 확인할 수 있다 아... 붕대기가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지구에서 그냥 생존을 했던거야 그 운속을 막고도 생존을 한 사람들인가 봐요 나같은 아크피플을 주정부에 넘기면은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넘기지 않고 나를 구해졌나 구해왔나봐요 음... 어? 이거 운전... 운전 되네요 이거... 이건 운전... 안되네 예 지구에 남겨져 있던 놈들과 나처럼 아크피플이라고 해서 이제 우주에 쏘아 보낸 다음에 다시 낸 그 생... 생명... 뭐야 생명 유지장치로 살... 살고 있다가 이제 근데 나 나왔을 때 나빼고 다 죽어있었어요 유지장치가 좀 뭐... 부서지고 해가지고 나빼고 다 죽어있더라 액스를... 있어... 오우! 오우! 진동이 막 아... 급정지... 오케이 예... 그런가봐요 오우! 진... 아우... 손이 없다 이거 기관총 쏠 때 나오는 진동인데 예... 우리 같은 아크피플을 주정부에 넘기면 보상금을 받나봐요 근데... 저... 쟤는... 주정부 넘기는거 포기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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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예... 그럼... 이유는 왜 나를 구해주는지 이유를 안 말했는데요 나중에 그게... 또... 변수가 되려나? 스토리에서 어쨌든 시... 이건 샷컨 같고 샷컨타나 총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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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종류가 있나본데 음 붕대 이, 이쪽으로 가는건가 자, 고 엘리다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우리들이 나노슈트를 입고 있거든요 그 아크피플들이 아까 맨 처음 나올때 말하는데 나노슈트가 뭐 여러가지 기술을 담고있나보죠? 물품이나 정보같은걸 갖고있... 모르죠? 모르겠어요 다가가서 A키를 눌러 시체를 뒤질 수 있습니다 단약, 재료, 돈 을 충분히 모으려면 시체를 뒤지는걸 잊지마세요 알겠어 뒤적뒤적 내가 또 뒤지는건 잘하지 뒤적뒤적 이, 뒤지는걸 뒤지는, 뒤지기 전가 뒤, 뒤, 어, 잠깐만 피해 후퍼라이틀 맥주 두병 이, 그 이유를 모르겠네 나도 이, 뭐야 이거 쉬, 휘 흐후 와 기구들이 있는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야 여기선은 아니, 기구 띄우려면 기구도 화석연료가 필요하지않나? 엔진.. 제트엔진을 못구..해서 그런건건가? 기술이.. 없어서 여러가지.. 그 캡슐 내가 타고있는 그 캡슐에 여러가지 정보가 있지않을까요? 기술정보가? 슈퍼..에..에..에..에어로절.. 이게 잡템이 되게 많을거 같은데 이것도? 액티브..아이템이 많은거 많을거같아요 그..프라우처럼 그런걸..어..이제.. 얻기위해서 있는게 아닐까 싶은데 라디오.. 이빨에 고기가 꼈어.. 이빨에 고기가 꼈대 초청문은 버 bird 천천히 Lei 오호으? 오Getibo 오 건 bus 뭐..뭔 fundamentals 액수로 재장전을 합니다 이게 벙커..벙커같은것도 만들어 놨겠죠? 원흠 Nee 오왜 근데 모루 Eleven X로를 누르면 재장전을 합니다 근데 벙커.. 벙커같은것도 만들어 놨겠죠? 많이 여기 나처럼 아크피플해서 우주로 쏘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벙커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다 천투가 다행히 반짝반짝거리네 집을 수 있는건 되게 많아요 뭐가 설..어우..어우 설계는 뭐 만들기도 하나본데 어 여기 탄도 있네요 팻보이 크로스님 어서오세요 공격력 두배 크기 두배 탄환수는 절반 명중시키는게 좋아요 탄환 그 설명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신진 모르겠지만 생존 가이드 열..열패로 보면은 누구일거 같은데 아이디를 바꾸면 누군진 몰라 아 모자님구나 모르겠어요 오프닝을 보셨으면은 어 그래픽 정말 괜찮다 어 그래픽 정말 좋다 아 이런 그래픽이 내 컴퓨터에 돌아간단 말이야? 신기하네 아 이런..이런 그래픽의 게임이 내 컴퓨터에 돌아가? 어 그래픽이 정말 괜찮은데요 아 되게 안되네 아 되게 안되네 몸이요? 예예 괜찮습니다 아 이거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방송 안한거는 아파서 그런게 아니라요 예 뭐 할게 있어서 그랬어요 예 알바좀 했습니다 예 알바좀 했습니다 돈을좀 벌기위해 그래픽 작업 알바가 예 간단한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 간단한게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음 그거 하나 해주고 돈좀 받았어요 먹고.. 왜.. 백수다 보니까 먹고살려면 돈을 얻을려면 그런거라도 좀 해야되 죽얼마 어어 어이 뭐야 이거 나 근..아 근..아유 아유 어이구 씨 어? 이 피가 자동으로 차는 아 이게 여기! FPS 형식으로 그런거네 피가 피가 자동으로 차네 본스틱 본스틱 뭐 모르는게 이렇게 많냐? 설명이 나와있겠죠? 본스틱 본스틱이 뭐지 이건가? 초금용 카드팩과 조합해 레이저 프렌즈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웰스프링 마을에서 헨드릭을 만나자 뭐 퀘스트 아이템인가 보구나 어? 어? 깜짝이야! 아아.. 씨 수 이런이런! 하그가 우리에게 보낸 것 좀 봐 감히 우리가 그럴거라고 생각하다니 사형실로 데려가! 사..사형실로 데려가려는데? 아.. 깨어났군 하.. cues원 knut 다행이야 내 먹이가 무슨 일 당한지 알면 기분이 안좋하든 약속하지 하..프배미스 아..프배미스 이제 아프거야!! 아 아아앍아앍아앍아앍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du 아이.. 죽은거야? 아 야 뭐야 이게? 아 잠깐만 제세동기 당신은 빈사상태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있는 나노트라이트 나노트라이트가 당신을 되살리려고 주변의 적들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되살린대요? 슈트가 굉장한 옷인가 보네 노드가 충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노드 충전이 완료되면 노드가 서로를 향해 발사됩니다. 노드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L을 누르세요. 당신에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짐으로 노드는 서로 지나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인가봐요? 노드끼리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체력이 회복됩니다. 제세동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다시 싸우세요. 1 느리게 빨리 갈려나? 어! 왜이렇게 빨라? 얘는 근데 뭐야? 자 이렇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애들이 보통 인간이 안 되게 좀 많이 변종이 됐나보네 뮤테이션 됐나보네 칼 뽑아서 쓸 수 없나? 이거 생분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황무지는 위험한 것입니다. 수동으로 자주 저장하세요. 저 저 저 저장하래요 저장. 게임 저장하기. 자. 저장. 저장 완료. 이건 뭐야? 아유 이 애들을 저 저거 쌓아놨어. 뭐하려고 싸우는거야 이거. 그럼 먹으려고 싸우는건 아니겠지? 먹을게 충분하려나? 그러고 보니까 이런식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적에게 이 상태에서 가면은 잘 들키지 않는데요. 건축탄이야. 24번. 아까는 잘만들기도 마. 아 머리 마시면. 두방에 죽는구나. 파워가 약한 권총이라. 권총이 파워가 되게 약해요. 근데 권총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참. 아니. 이게. 권총이. 탄양. 탄창을. 샤컨 탄창처럼. 너. 어 뭐야. 날 발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 지금 옆에 누구있어요. 봤어 나 지금 방금. 어우. 나 맞췄어. 맞췄어. 나 잘맞춘다. 오케이. 어우 나 되게 잘맞춰. 아유. 달려오면은 못맞춰. 달려오면. 아유. 달려오면 못맞춰. 아. 난 근접전이 정말 싫어. 이래서. 아유. 제가 맞췄어요. 머리. 헤드샷은 근데 한방에 안주네. 두방 맞춰야지. 권총탄이야. 24발. 권총탄이 많이 주네. 그래도 아껴야지. 이거. 자. 두적두적. 권총탄이 3발. 달러. 달러도 있네. 달러. 달러도 주네. 달러. 이건 뭐야 이거. 뭔 해골을 이렇게 그려놨어. 아빠. 펜 Ron아 inicial. 권총탄의 거발. 달러두길. 이거 달러를 돈으로 사용해놨네. 2007년 발전. 이게. 이게 근데 어디로 가라 이런 피치가 없네. 저거 뭐야. 만원경 같은거 없네. 아 일로 가는거야? 길이 여기밖에 없데? 야... 그리픽! 정말 좋은데? 아 나 근접, 근접본 오면 싫다 왜 이렇게, 뭐 구르고 막 뛰고 난리나요 애들이 구르고 뛰고 난리나 정말 맞추기 어렵다 아 정말요? 오, 어떤 식으로 뭐야? 어허허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 좋아 권총탄이나 엘뽀파일 달러 4달러 어 붕대다 붕대 두개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 아 혹시나 속으로 그런..생각했어 아 이게 내 컴퓨터로 안되는건데 무리하게 돌려가지고 방송이 끊기는건가 해서 야 오호 야 이거 나도 근접..근접할수 있네 이걸로 죽이면 되겠네 이걸로 근데 총으로 이렇게 때리는건데 쟤가 한대만 찍으니까 죽어 총으로..총이 정말 약하구나 근접이 세네 또 와봐 인마 야.. 아 나 이씨 근접하는 애들 갑자기 잡기가 싫어졌어 야 저거봐 애들 닌자야 닌자 구르고 뛰고 막 점프가 막 3미터를 뛰어 웃긴 놈들이 강력이 막 씨.. 인간을.. 초월했는데? 점프를 3미터씩 해요 나와 인마 너 거기서 뭐하냐 오케이 오우 쓰러지기도 하네 아 안맞아 쓰러졌는데 잘 안맞아 오 수류탄 이걸로 선택해서 엘.. 엘.. 오오.. 수류탄 좋아좋아 빗자 여기 하나 4달러씩 기본 2달러 4달러 주나봐요 2달러 4달러 3달러 3달러 2달러 3달러 2달러 3달러가 어느정도 크기인지 몰라서 많이 주는건지 적게 주는건지 몰랐다 권총탄약 24발 한..박스.. 한찬찬가 12발인가 보네 혹시 은신공격도 가능한가? 야 야 죽었나 어 뭐야 오케이 어 오 오 조심조심조심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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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 에너지가 차요 이게 조준이 굉장히 느려 아 이게 되게 되게 이게 가까이가 안 거의 뭐 거기서 거기야 권총으로 멀리 있는 애 맞추기 정말 힘들다 어이구 어이구 뭐야 이거 아까 죽은거 아니었어 애들이 막 좀 맞으면 막 기어서 가더라도 엄폐물로 기어가는데 인공지능이 패턴이 좀 여러가지가 있나봐요 그렇게 쉽지만은 아닌 안 쉽지만은 않은 게임이라는거 알려주고 있어요 수류탄 한번 던져볼까 야 수류탄 꽝 오오 오오 박살나 지금 봤나요? 박살나는거? 애들이 박살나니까 가지고 있는 물품도 루팅을 못하네 아 저거봐 옆으로 기어가 아 어 어 지으으 산딸네 기어가 예.. 애가 아 아유씨 야 야 야 어우씨 야야 야야야야 죽겠다죽겠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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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헤이 Ji connected 좋아아 왜 인지는 꽤 높은데요? 애들이 막 여기저기 원패물도 잘 찾고 도망가기도 잘 도망가고 뛰고 그러고 던지고 막 난리나는데? 잠시만 이거 이거 못가네? 못가네? 여섯발 거 타냥 여섯발 4달러 타냥 여섯발 4달러 4달러가 어느정도야? 근데 여기 나 뭐하러 왔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퀘스트가 있을텐데? 아 있죠? 짚라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시나 야 설마 이거 이거 그거처럼? 야 이런 하지만 내가 안보여가지고 어떻게 내려가는지 모르겠다 어우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부딪히는거 아닌가 했는데 부딪히진 않네요 자 황물제 들어가기 돌아가기 잽네요 임무가 뭔지 잊어버렸나요? 임무가 뭔지 잊어버렸나요? 이거 전혀 끙김이 없어요 진짜 이거 뭐야 박격포 파이프 다섯개 달아놓고 박격포 같은데? 그래? 자 가자 자 처리를 완료했어요 저거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건 도대체 뭐하는거지? 스탠린 스탠린 특급 택배사에서 위험한 배달을 해줄 운전사들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웰스프링 마을에서 알아보세요 웰스프링 도대체 아 나 이 차 되게 재밌네 흫흫흫 근데 이 부스터가 부스터 쓰면은 패드가 막 진동이 막 엄청 심해 아이고아이고 어? 여기 여기 뭐 누구있는데? 어 어 어 안녕하셔 하수도 왜 틀려 봐야돼? 하수도는 뭐하는거야? 그 세워들은 위험한 곳이래요! 위험한 곳이래요? 위험한 곳이래요! 뮤직비디오를 찾고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래요! 좋은 곳이래요!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곳이래요! 무슨 감시카메라 같은건가? 고고고! 탈것이 되게 신기하네 최적화가 정말 잘되있는건가? 자 내리구요 학어 정착지 상인 할렉을 잊지말고 찾아가세요 상인인가봐 그는 당신이 모은 잡다한 물건들을 모두 사줄것입니다 음 잡다한 물건 수고했네 덕분에 조금은 안전해졌군 자네엔 우리의 호의와 내가 약속했던 갑옷을 얻었네 그런데 보지다시피 다른 문제가 생겼어 들어봐 자네가 없는 사이 정착지가 습격을 받았네 전에 본적이 없는 강도들이었지 농들은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았네 그저 죽이러 왔던거였어 몇몇 천냥한 사람이 다쳤는데 의약품들이 부족한 상태야 자네의 도움이 필요하네 뭐 주인공이니까 뭐 도와줘야겠죠 얘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뭐 알았어 도와줄게 걱정하지마 내가 잘 싸워 뒤를 맞은편 언덕을 지나가면 다른 정착지가 보일거야 이기적인 성향이 있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 동료라네 게다가 우리가 필요한걸 갖고있지 이 편지를 리터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 뭘 해야지 않은 친구니까 릭터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래요 어 우리마을 정비사에게 내가 탈것을 탈수있도록 말해두겠다는데 네 버기를 수리해놓는데 네 대게 재미있.. 재미있을 것 같은데 대게 이거 어 일단 집.. 초반 집중도는 아주 좋아요 어 뭐였대 카드10 백킬 보급품을 가져가도록 에 토스트 켜 받게 되면 그 보급품이 절실히 피워야할테니 고맙네 근데 얘 코올면서 샀는데 얘 아프.. 아픈 애 아니야? 코올면서 열심히 샀는데 되게 편해보이는데 이게 뭐 주유소였나? 이게 뭐 주유소였나? 이게 화장실 같구요 누가 봐도 화장실 같지? 화장..화장실 같애 음.. 어 이게 뭐야? 어 얘가 할 얘기네 아 여기 상인다 보다 아 환영하네 이방인 난 할렉 만나서 반갑구 난 이 작은 상점을 운영한다네 여기엔 자네가 생존하고 쌓아놓는데 필요한 충분한 보급품과 황무줄 최고의 물품들이 있지 아 뭔가 값진걸 찾았는데 자네에게 필요가 없다면 이리 가져오게 좋은 물건을 갑에서 후회하게 쳐주니까 내 물품좀 구경해보겠나? 뭐.. 아 이게 원숭이처럼 되겠네 사람은 하하하하하하 아니 원숭이는 아니고 어.. 일단 단안.. 단안경 쌍극도 아니고 단안경이야 단안경? 나 220달러이네요 아 아 4달러가 그렇게 작은게 아니구나 수조탄 20달러면은 탄환 5달러 아 그러네 열두발이 5달러야 이 싼게 아닌 4달러가 적은게 아니었네 일단 이거 하나 사줘 싼 단환경 땡큐 땡큐 감사 상인은 당신에게 필요없는 물품을 사줄 겁니다 물품을 처분하면 상인과 교류할때 판매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많지도 않은거죠 쌍안경은 어떻게 쓰지? 이거 뭐 단축키 같은거 없나? 단축키 같은게 잠시오 이유는 음..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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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어! 잘못됐어! 아이, 나, 아이, 술탄! 아, 이거구나! 아, 이 키구나! 아하, 오케오케오케 대신 조주는 안되네? 이걸 하면 그러면 이걸 다시 사용하면 어? 계속 사용밖에 안되네? 이거 사용 안할려면? 이거 사용 안할려면 어떻게 하지? 아, 야, 야! 아니! 이거 사용 안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는데? 아, 무조건 이게 되잖아! 아, 야! 아이, 야! 사용 안할려면 어떻게 해! 아이, 사용 안할려면 이게 사면은 무조건 사용이 되네? 루쌍아가 루쌍아가 어떻게 해야되는데? 쉽지 않아, 친구 아, 그래! 맞다! 옵션 옵션! 어... 확대 줌 렌즈 확대 축소 근접 공격 카메라 이동 달리기 점프 안기 활성 활성화? 활성화? 아아 탄압 무기 선택 사격 방향 빛 빛 빛 아아 박수 뭐야 이게 그게 아니네 훨씬 좋네 이정도 멀리 있어도? 아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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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좋네 훨씬 좋네 윈스틱 나... 어... 나보고... 어... 윈스틱을 써야 할거래요 권총보다 더 좋은거래 자동추적 나노코어가 장착되어 있어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아 이거 퀘스트네요 오호 부메랑인데요? 자동으로 저한테 돌아오나봐 아 부서지기도 하네요 22중 당신은 5개의 윙스틱을 얻었고 이제 상인에게서 더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 4개까지 빠른 사용 아이템을 장비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윙스틱을 얻었어요 일단 가보죠 테스트하러 가죠 마을사람들 한 번 그래도 다 만나봐야지 필링싸고 자네가 없는 사이에 공격을 받았네 놈들 쫓아 냈긴 했지만 우리도 꽤나 피해를 입었지 그래? 뭐 별거 없는데? 가자 그렇대요 이제 이거 빌려 타는게 아니라 내 차가 생긴다는 거야 내 차 이거 퀘스트하면 하나 준다는 거죠 고 고 저렇게 멀진않구나 오우샅샅샅 이것도 데미지가 있나? 차도 에너지가 있는데요 차량도 에너지가 있네 릭터는 저 위에 있대요 가보죠 뭐 필요한거라도 있네 이방인 릭터 얘가 릭터구나 흠 댄이 또 문제에 서 있나보고 제너스가 이 목록을 봐야할 것 같은데 가봐 그녀는 바로 위에 있네 그녀에게 변지를 두고나서 내게 다시 와 자네가 관심있을만한 물건이 있거든 내가 관심있을만한 물건은 무기밖에 없는데 무기랑 아이템밖에 없는데 무기 내놔야된다 당신은 댄의 새 보아도군요 아이 할머니구나 뭐가 필요한지 물어봅시다 할머니 목소리 어떻게 내야해 흠 몇개정도는 내가 찾아봐야겠군요 흠 여러분들 물건은 잘 알고 있겠죠 우리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도 우릴 도와야해요 그렇죠 우리의 동료인 준호가 며칠전에 사라져서 매우 걱정이라구 내가 보급품을 모으는 동안 당신은 그를 찾으러 가는거 어때요 조금이라도 준호의 흔적을 찾아오면 그 대가로 치료붕대의 제조법을 알려드리리라 이의를 해주시겠소 시원님 어서오세요 치료붕대의 제조법을 알려준대요 제조하는게 아까 있었죠 흠 흠 흠 아 못가 내가 못좋아 아 RH 승리 어쩌었군 이 왕이 자네 총은 아주 하찮은것이야 진짜 화력좋은 총을 마련해줘 오 총그래? 총 우릴 도와줘 그럼 진짜 무기를 주도록 하지 성신탑 작동이 멈춰서 고칠사람이 필요하다는게 샷건 준대요 샷건 나 샷건 있는데 샷건은 더 좋은 샷건인거 같은데 오토샷건 그런건가 나 지금 이거 단 단 단총사건이에요 쏟 쏟 쏟 쏟배럴사건 두발들어가는거 음 뭐 집어갈건나 가자 어 지금 할일이 많은 친구 집이란게 있으면 나중에 찾아와 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오래 어 이거 바로 앞이었네 어 이건 뭐야 하수도 여기도 하수도 하수도가 여기저기 날려있네 하수도는 저 미니맵에 파란 점으로 표시되는건가 저거 내 차량인가 웨스티스족 황무지족 구역이 되는거 덤벼보라고 친구들 내가 당신들에게 공포에 총알만서 보죠 어디갔냐 애들 다 안녕 야 가만이있어봐 왜이렇게 움직여 어어 좋아 오우야 해 오우야 오우야 저거 날라가는데 오우이씨 총만 내놓고 쏘기도 해 우우와 저런 치사한 눈물받나 야 진짜 총만놓은 야 총만 내놓고 쏘는게 어딨어 야 저 총만 내놓고 쏘네 아 어 뭐야 누구 있었는데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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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야 권총이 뭐 저격총이야 망원경이 쓰니까 됐다 와 권총 정말 좋은데 아 이거 만왕경 근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얘는 무슨 센서가 날려있냐 권총에 끼우지도 않고 만왕경을 본 다음에 총으로 쏘면 맞어 아흐흐흥 음 이건 뭐야 저 똥같은데 이거 똥속에 피어나는 한송이 똥 똥 똥 똥꽃인가 저건 똥꽃 말 이 말이 약간 이상하다 씨, 발음 살짝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겠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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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방에서 맞았어 죽을 뻔했다 한방에 아 잠깐만 죽인 애들이 여기 있었지? 일단 룻 룻 룻 룻 룻 루틴하고 가 볼까? 아 잠깐만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데 한 번 가보죠 다 돌아보자 어 여기 올라가는게 있네 뭐야 이거 턴 백 돌아가래 싫어 안돌아가래 뭐가 있었지? 아 여긴 또 이상한 덴가봐 딴 데부터 가자 저거 들어가는 길에 있는거 보니까 그리고 애들 겁나게 많을거 같애 본거지 뭐 그런거 같은데 아따 저는 그 천천히 하는걸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해보고 야 저것도 둘러보고 예 그러는 맛이 있어야지 야 이거봐라 정말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될거 같은데 이 그래픽이 아프리카로 보면 어 그래픽이 정말 좋아요 화소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볼게요 화소 가만히 있으면 좀 재정렬되면서 좀 잘 보이잖아요 화면이 어때요? 아 그래픽 정말 좋아요 이거 내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게 신기한데 내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게 신기한데 이거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구나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오 저기 뭐야 시작 꺼내고 왠지 무서워 야 야 두 발 한 번에 쏘는게 어딨어 아 야 이거 씨 총알 낭비가 엄청 심하네 저거 두 발 한 번에 쏘는데 주노가 죽었다는걸 알려 줘야겠죠 주노를 찾으러 온 건데 아이고 뭐야 어떻게 쐈쐈쐈 더블 배럴이라서 두 발이 한 방이나 가나? 예 순간 활약은 좋네요 한 번 빵 쏠때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총알 송전탑 수리 퀘스트 두개 있는게 좋다 아 또 이거 타고 가는거야? 야 좋아 패런트 먼저 오세요 야 정말 괜찮다 재밌다 잘 만들었네 게임 와 풀하우스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 어 내 차 저기 있는데 차 가지고 가야지 오랫만이에요 예에 그냥 그건 모르겠고 그냥 느낌이 비슷해요 하는것도 좀 비슷하고 워크? 멋지게 환타니 별풍선 넓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어 오케이 해주지 음 오케이 알겠어 야 샷권내라 왔어 제법이긴 니왕인 변종에 대해선 들어왔네 우린 평소에 변종 볼일이 거의 없거든 어쨌든 잘했네 제이너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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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샷건이야? 요오 야아아아 총 다운 총을 얻었네 드디어 이거는 저격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으흠 야아 좋아좋아 좋아 아 드디어 총 다운 총을 얻었어요 몇 발짜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여 여덟 발짜리네요 주노가 죽었다고? 뭔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가 돌아오길 바랬다오 이 세상은 많아도 좋은 사람들을 데려가는군요 그래도 찾아보줘서 고맙소 이게 당신이 필요한 물품과 치료 붕대를 만드는 설계도라고 목록에 있는 물건을 찾아 조합하면 다칠 때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고맙구려 그리고 행운을 빌어요 첫번째 설계도를 얻었습니다 설계 목록에서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대랑 소독약 성분 두개가 필요하네요 붕대가 천조각 그러면 붕대를 만들 수 있나봐요 만들기 아하 오케이 의약품을 대내기 갖다주셔야지 의약품 얻었죠 어? 총고좀 하겠다고? 무슨 총고 이 언덕은 강도족이 득실거리네 놈들은 대부분 서로 싸움을 하는데 놈들을 구역해서 자네가 발격되면 자네가 우선 죽임 다음 아군인지 저긴지 확인할거야 조심하게 조심하려 걱정하지마 내가 싸움을 잘해 가서 발사장치를 구하려 발사장치 혹시 일단 의약품부터 갖다주죠 빨리 의약품부터 갖다주고 발사장치 좀 나중에 하고 부딪치지마라 이게 차가 내구도가 있어요 터지나봐 오! 잠깐 썼어! 길 좁아 운전 잘해야돼 내구도가 있다는거 안.. 순간부터 소심해지는 운전 자아 아 참 여기다가 세워놔도 되지 않나? 그러고 보니까 네 파밍요소가 좀 많은거 같은데? 지금 아이템이 되게 많아요 조합하는것도 좀 많고 편종다발 음.. 수류탄 지금 세개있구요 천조각 하나에 통조림 맥주병 책 런 이건 뭐야? 이건 뭐니? 스크랩메탈 정도인거 같은데? 스크랩 메탈이 아니라 스크랩띵? 스크랩 뭐 그정도? 자네가 구원 것을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군 자네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빚을 줬네 이제 버기에 대해 드라와 대화하러 가봐 그는 장구에 있을거야 오! 백달라 줬어요 백달라 백달라 줬어요?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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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돌격소총 생겼다 돌격소총 생겼다 돌격소총 돌격소총 저 이거 얼마야? 275여 너무 비싼데? 스크랩 아아 308달러 밖에 없는데 275달러에요 돌격소총 사고싶다 너무 비싸다 근데 나중에 주는 나중에 주는거 아니야? 재료도 많이 파네요 내꺼 좀 팔자 아이템 판매 어 좀 쓸모없는것들 이런거 작은 물건 팔구요 어 황모드에서 곳곳에서 탈수하는 책더미 아무도 읽지 않지만 요리할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요리할때 불피우기 좋대요 책더미 책은 이제 이세계에서는 지식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요리할때 불피우는 도구야 어 맥주병 통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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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는거 먹을 수 있는거 아니야? 일단 팔죠 음 음 판매하면 이게 팔 팔구요 이것도 팔구요 음 일단 나 강철 탄안도 있네 탄압이 강철 탄압 있어요 야 그럼 사자 이제 사요 350달러 있어요 이제 자 돌격소총 사고 야아 77달러밖에 없어 이제 40발이 15달러밖에 안해? 아니 뭐 권총탄이 5달러에 10, 12발이면 총알이 되게 싸네요 총알이 총알이 생각내로 싸 샷건이 좀 비싸구나 하나 한 두개 사자 한 번 더 사자 한 번 더 사자 야아 와우 야 총을 쫙 보여주네 음 이거 이거는 단축키 이거를 단축키 이거 배치해제 어어 배치 오케이 예 질렀어요 어? 왜? 아 얘가 나보고 오라는데 왜?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어 펠트라이트 펠트라이트가 뭔지 아는가? 아마 모를테니 내가 설명해주지 펠트라이트는 지구 전체를 파괴할 뻔했던 소행성 안에 들어있었지 하지만 소행성이 남겨놓은건 아주 흥미로워 펠트라이트는 우주호에서 온 광석 강력한 물질이네 만약 얻게되면 잘 간직하도록 해 매우 값진 물건이랑만 교환하란 말이야 팔지 말래요 펠트라이트는 팔지 말고 아주 값진 물건하고 그 교환하래 어 드라하고 얘네 어이 친구 대네 말로는 자네가 저 낡은 먹이를 가져갈까 하던데 사실 나쁜 차는 아니지만 보자시피 보시다시피 수린이 부품이 필요해 수린은 내가 알 수 있지 부품은 자네가 구해야 구해야 부품 갖고 오래요 그냥 주진 않죠 얘 운석 성분증 하나인가 봐 부품 갖고 오래요 아 이게 내 차가 될 차인가본데 뭔가 좀 부실해 보인다 뭐 이런것도 아까 아까 걔는 겁나게 좋은 차 타더만 나는 왜이렇게 참 부실부실하냐 되게 부실해 보이는데 차가? 아 진짜 맘에 안드는데 아 내 차 왜이래 이거 아잇 아까 걔는 되게 좋은 차에요 아까 걔가 개차 볼까요 개차 되게 좋아 삐까뻔쩍해 이거 봐 막 여기 막 이것저것 달려있고 막 이거 바퀴하고 막 야 앞에 이것도 달려있고 막 이상한 뭐지 뭐 지소가스 막 이런것들 이런거에 막 막 막 막 이 막 두 막 이렇게 칫솔도 두개있고 막 안에 막 라디오 시스템에 막 별의별게 다 있는데 막 스페어타임에 막 기름통 와아 내꺼 너무 차이 난다 내꺼 완전 똥차잖아 저거 부품 구하러 가야죠 아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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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거 너무 훔쳤네 아아 이게 되는건 한손무기만 되네 한손무기만 나중에 이거 망원경이랑 이거 뭐 돌격소총이랑 조합해가지고 이거 망원경 있는 소총 만들거 같은데 그거 얻으면 음 권총으로 저격해야겠네 잠만 음 고우 아 잠만 부품 구해오기 전에 나 아까 퀘스트 하나 받은거 있는데 변종건공 이거 잠깐 가가지고 뭐 그거 하나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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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서지겠다 조심조심 부서지 아우 손이 막 엄청 떨려 야 부서 엄청 빨리 차네 게다가 엄청 빨리 차 차는것도 니트로야 니트로 방구차에서 방구라고 하고 이야아아아 너 부서지금 딱쓰는거 굉장히 탓이죠 못다쓰는거야 어우 깜짝이야 어어 뭐야뭐야 우와 우와 와 이거 파워가 너무 약해 덜기수총이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덜..더그 자 재장결 한개씩 해주고요 고 고 고 고 고 아 그래요? 왜 그땐 만들었어 이거? 이야아아아아아 못 뛰어넘는구나 저거 난 왜 이렇게 재밌는걸 지금에서 발견했지? 자 이거 해주고 자동차 어차피 저기 가야되니까 자동차 부품 구하러 가기도 해야되고 동시에서 하면 되겠네 가는기면 이거 완료도 하고 크고 아름다운 무기야? 어이 그냥 버리는게 나을거같은 버기를 날 주는거야? 근데 자막이 너무 작은데? 내가 다 읽어줘야겠는데 버기의 부품찾기 드락이 그 낡은 낡아 빠진 버기의 부품이 필요하단 말이지 죽은 쉽지만 강도들이 내 착오를 습격해 예비 부품을 대부분 털어갔어 자네에게 필요한 피스톤 조립 부품 규루 발전기 배전기 캡을 포함해서 말이야 이 펫보이와 자물쇠 연삭기 설계도를 가져가 자네에게 필요할거야 펫보이타나는 많은 피해를 주고 자물쇠 연삭기는 특수한 어우 참 타난이 펫보이라는 특수타난을 하나 줬네요 어 특수하게 잠긴 문을 열 수 있거든 웰스족 차구는 오래된 댐 북쪽에 있네 으흠 펫보이타난 권총타난 타난 아 타난이 완전 틀리네 딱 두배차 나는구나 크기가 크기가 히히히히 대구경 타난이야 이거 대구경 타난이에요 이걸로 저격하면 되겠다 야 이걸로 저격하면 되겠다 얼마 주는거냐 백달라 그 다음에 증속제 제도법 붕대 밤의꽃 변종이 무치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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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 증속제 어 나노트라이트에 의한 체력 회복이 너무 느릴때 사용하세요 아아 아아 이 하나 만들어 만들어 보죠 자 프레스 완료했고요 가자 네 아까 거기 가는거 가는거같은거 맞네 여기네 아 아까 거기 아까 보니까 차고였었거든요 예 거기 맞네요 사실상 총각님 어서오세요 굉장히 오래가마리거든요 이걸로 저격을 하죠 껜청으로 저격하는게임 아 여기 아 못가 애를 또 있는거 아니냐 아 또있네 원샷원킬인지 아닌» 오요, 죽겠어x3 죽겠어! 오옹!! ㅋㅋㅋㅋㅋㅋㅋㅋ 날라가는데 뒤로? 아 야 이거 총알 열두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안 죽어 머리에 한대만 있으니까 폭 날라가네 뒤로 엄청 좋네? 다 아니에요 저격총이다 저격총 기본은 이걸로 가자 음 근데 파워는 좀 약한거 같아요 앞에 송기 달린건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p 좀더군 Ga غ 어딨어 어 저기있어 나와 임마 너 또 총만 넣어 오 짜! 오우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야아아아아아 어우 머리가 날라갔어 대박이다 진짜 돌격수총은 탄환이 많은 이유가 있었어 굉장히 약해요 이게 한 발 한 발 파워가 너무 약해 이건 이게 한 발 한 발 파워가 너무 약해 이건 석궁도 있어요? 음 야 이건 근데 근접하기는 근접이 근접으로는 좀 좋을 것 같은데 으아악 좋아아 자 생존조원 소형 귀여워 소형 귀여워 철물 꾸러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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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약권 몇 발 있냐? 아이 40발밖에 안되요 치약권 타만이 되게 비싸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흠 설계도와 부품이 있다며 자물쇠 연삭기 자물쇠가 부술때까지 자물쇠를 갈아버린대요 저, 전선 도구 전선 도구 철물꾸러미 소형 귀여워 전선 도구가 없네 하나밖에 꼬릉 꼬릉이만 쏘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여기 다시 주울 수 있나? 사라 지네요 한번에 그냥 라킥 같은걸래 라킥 락픽을 저렇게나 미안해 이야아아아아아 아우 이거 진짜 파워 저.. 아 이거 너무 좋다 아 차라리 몇개가 없는게 정말 아쉽다 이거 오우 아 그래요? 그게 또 따로 있어요? 왜.. 아 그럼 저거 지워야겠다 잠시만요 아 그게 헷갈릴 수 있으면은 나 이거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걸 지금 적어놓은건데 레지라고만 해놔야죠 이러.. 이러면 되겠죠 오오 오케이 죽어 오케이 오오오오오오 오 논다고? 야 오우 이 자식이? 야 임마 야 왜 이렇게 더 쎄냐? 야 미안하다 이상한데 때려서 나 앉아있어가지고 이상한데 때릴 수 밖에 없다 어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야 이거 먹을래 하나? 수류탄이라고 하는데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 오케이 어 헬멧이 안벗겨지네 머리 마지막에 오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되게 많은데? 잡아 좀 소리..소리가 나왔네 여기있는거 같은데? 아 저기있다 오케 죽어 오케 루 루 루팅 루팅 자 루팅 라디오 맥주병 로타르 맥주 자 기어 전성폭 없나? 어허허허허 전성폭풍? 자 이거 루팅 루팅 두번 자 루팅 다하구요 여기다 오 뭐야 요 어디 어디 저기있는거 같은데? 보컬 아이템 맥주 윙 머리 맞은거 같은데? 오케 머리 맞아도 헬멧때문에 헬멧스내는 소형탄 안에 되게 강하네 이게 소형탄을 쓰는거같은데 지금 음.. 먹을거 더 없나본데 어 도망가네? 어디가 썸면 자꾸 애들이 뒤로 도망가 야..이씨 굉장히 안정돼 그거만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모르겠네 뭐야 아 저거 또 바꿨어 야 아이고 아이고 어디야 아 저기도 있어 헬멧 쓰는 애들은 잘 안죽어 멀리를 맞춰줘 자...뭐나? 이거 봐 겁나 안주고 소형 탄환 파워가 너무 약해 이거 대신 탄환을 되게 많이 줘 탄환이 한 번 줄 때 막 20발씩 주면 돼? 그냥 이렇게 룰팅만 해도 권총탄약 두 발 막 두 발씩 권총탄약은 두 발씩 주죠 와인병 와인은 좀 비싸게 팔겠지 권총탄은 세 발 권총탄은 네 발 전선도구 전선도구 있으면 교류 발전기 전선도구 제 루..아이 루팅했네 아 여기 열렴.. 열렴구냐 아 아 오베래요 아 나 진짜 이거 파워 약해서 안되겠다 이걸로 써야지 아니 팻포위 말고 이걸로 190발이라 했네 이게..이게 저격팀이야 완전 이게 그리고 소형 탄환보다 파워 좋은거같애 그같애 그치? 그치? 예 나와 오케이 야 거기 임마 야 여기 다 없어 임마 여기서 뭘 숨는다고 야 너 이씨 너 거기서 숨는 데가 있냐? 바보테나? 오 나 죽겠다 에너지 에너지 오오오웡 수류탄을 해주세요 ו... ㄹ.. 오오오오 야 오 나도 나도 근너 공부할 수 있는데? 야 임마 어디갔어? 죽은거야? 죽어쓰가지고 죽었네 오케이 오케이 총알 쏘는거 보고 피하기 오오오오오 지gon 야 왑의 술 Chad 같은게 Sorry 술 on 한 1 $ 20짜리 오케이 옥케 옥케 오우야아 이야아아 이잉이 권총이 왤케 좋지 애들 겁나게 많네 야 건축이 정말 좋은데? 전선 도구 베스타 게임이에요 예, 프라운 만든 회사인 베스타 게임이에요 도구 뭐가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배경에 위치가 되게 많이 죽였는데 지금 아, 반대로 왔구나 반대로, 반대로 왔구나 이 쪽으로 어쩐지 지금 루트 하는 데 하나도 없어 많이 죽였는데 네 같은 회사에요 으아 아 오우, 저기, 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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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혁 나노 슈트가 자동으로 치유해주는 그런 설정인가? 근데 또 어디갔어? 왜 이렇게 애들 잘 도망가냐? 애들이, 몰래 그게, 무덤 깨면 안 도망가잖아? 애들 왜 이렇게 잘 도망가? 뒤로 도망가서 애, 그 밑에 다른 애들이랑 합류해가지고 싸워 빨리 안죽이면 저기요 여보, 이씨 에이, 캔디 잉, 캔디, 캔디 음 철목구라미가 없네 수 u 강철칼란 천조각 기타 수류탄 천조각 소독약 조각병 소독약 소독약 없어여 더이상 오오오 왔마 치 이야아 시작은 좋다 근접무기로는 정말 좋네 멀리서는 역시 2층은 좋죠 권총이 스나이퍼 라이프처럼 쓰고있어 오오와와와와와 조심조심 이거 하나 먹어 볼래? 이거 맛있는거 야 먹어 꽝 이야아 저 지금 몇명 터진거야? 두명 터진거 같은데? 야야야 자기는 끝났대 포기했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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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자식 야 죽어 정말 급할 때 급하고 안패물 없을 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치료락은 언패물이 없고 급할 때 커다란 기름통 석유라이터 3개 아 이런 데 숨어있어 연어통조림 자 이건 책둘이야 또 천조각 값싼 드레스와 뭐 이 값싼 드레스와 이런 부탄가스 가스라이터랑 철물꾸라미 에이 이럴때 펫보이로 갈아껴주고요 원샷 와봐 옥수수 통조림 맥주 통조림 뭐 이런거 나중에 또 쓸데 있는거 아니야? 술 같은거 오우 야호우 야 정말 이번에는 오우 이씨 제기랄 나와봐 어어? 이씨 얌체같은 놈 야 어어? nisse 얌체이씨 아우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옾 수선탄 그냥 여섯발 어? 돌격촌 찬양으로 왜이렇게 적혀주지? 보통 열매염빨 주던데 야 저거 도망가는거 봐 좋아 어디야 또 여기 또 있어 헤드 맞추면 일단 그게 벗겨져 그리고나서 하나로 두바름 개쏘 나오네 몇명 있는거야 또 나오고 아 아까 안죽은거야? 아냐아냐 죽었어요 아까 걔네 지금 얘는 투구를 쓰고있어 아까 이게 투구 벗겨졌어 그냥 투구 벗기고 저거 우와아 저거봐 표현이 이에 이에 굉장히 이를 막 이제 좀 맞으면 막 기어가고 막 기어가면서 총쏘고 막 그런다니까 엎협물 찾고 제작전 제작전 철갑탄이라고 하죠 이거 아 팻보으라고 하죠 팻보으 다섯 발 남았어 원샷 원킬탄 전선도구 하나 더 얻었네요 권총탄이야 기어는 없나? 나도 저거 보고 핏보이라고 생각했어 팻보으야 팻보으 나 누군진 몰라도 그림 잘 그리는 이야 그림 잘 그리는 어 어떤 도둑이 이거 그렸나본데 투 머치 주시 주시가 뭔 뜻이더라 상큼 주시 주시하다 투 머치 주시 biology 이 쪽으로 가는거 같네 어 맞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야 어 그르네드 그르네드 그 야 글네드 써가지고 어디에 없어졌잖아 루팅을 못하잖아 이자식아 야 어 이종도 거리가 한방이네 어 이게 샷건도 엄청 가까이 있어야 되는건 아니구나 무조건 돌기수 18발 니가 지금 이거 문 따는거 같은데? 맞죠 그럴거 같애써 옥수수 통조림 통조림 왜이렇게 두강도 이 책 책같은데? 먹을댓나 쓴다는 책 내가 근데 저걸 읽을수 없는거 같애 펠트라이트다 이거 굉장히 비싼 그 광석이라 그랬죠 혹시 저런데 떨어져있냐 그니까 제작자마자 다해주구요 차가 조심조심 됐죠 야 자동치로 끌고하 bald 이거 내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거야 아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원 corp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깜짝 놀랬잖아아 왜uko 깜짝깜짝 놀랬게 하는게 맞지 어어 얘네들 딱 보면 레이더 라고 보면 되겠네 레이더 폴에웃에 레이더 뭐야 야 아이 자식이 좋아 천천히 야 이 권총이 이거 이거 있으니까 정말 갑자기 순화로 바뀌어요 이거 꼭 사야겠다 시작하자마자 나 정말 잘살네 단환경 쌍환경도 아니고 단환경 한손무기에 한해서 이게 되나 봐요 한손무기 이건 지금 안되잖아 양손무기랑 이건 안돼 이것도 양손무기잖아요 이것도 안돼 이건 한손무기잖아 이건 돼요 한손무기에 한해서 이게 되게 재밌네요 총알만해 이걸로 좋아요 어서오세요 자 샷건 탄환 샷건 열 아 핏보이 오우 핏보이 탄환 줬어요 열두발 열두발 줬어 두탄 두탄 창준거죠 지금 어쩐일이야 갑자기 갑자기 겁나게 좋은 탄을 두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템을 주고 이렇게 정적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보스전이에요 보통 보스전이나 강력한 애가 나오거나 애들이 겁나게 많이 나온다거나 저한테 들어간 애가 chewy 예..? 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오오오오오 오오옷 오우 야 애들이 씹 끝없이 얘네 끝없이 나오는 애들 같은데?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오호 오호 조심조심 어어어어 왜 잘맞냐 이거 앉으면 사전거리가 안돼 조심 멘탈 한번 하고요 죽은다 죽어 또 웃기 조용히 있소 이때야 이때 이때 저때 죽이는거야 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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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티낭 뭐지? 자, 으아할때, 으아할때 맞춰서 아, 으아할때 맞춰서 죽여야 되는데 자 어, 저거 뭐지? 빰, 빰 바꿔주는데? 으아 이걸로 죽이는거 아냐? 뭐 되는거 아냐? 어, 뭐 움직인다 어 뭐 움직여요 어, 야 누가 임마 지, 지네팬도 막, 같이 막 막 때리는데? 어우 시끄러워 어, 파란풍 쳐줬다 물은 빨간풍 쳐줄래요? 어우, 그래, 그래!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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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얘 한, 한 배가 맞아도 안 죽냐? 뭔데? 자 재장전 한 번씩 해주고요 샷건 타나 그냥 처음 간단한 보스전 어떤건지 그냥 맛배기로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없고요 또 안나오지 맞어 이거 보스전에 쓰라고 지금 해놓은거였어요 괜히 어렵게 총알만 겁나게 낭비했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뭐있나 술단 두발 폴타 수스탄 ifen타 뭐 자 피스톤 조립보품 오오 inter장전 짠 뒤쪽에 뭐여? 어어어어어 자 두개 만들 수 있네? 저 하나 더 만들어놓고요 두개 다 한꺼번에 만들어놔 이야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다 펠트라이트 4개나 줬어요 4개? 이게 이런 문이 있으면 먹을거 되게 많이 주는 보급품 문이네 그니까 뭐 데드스페이스에서 그 노드로 여는 방처럼 노드방처럼 노드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가 보네요 생존조원 왕무지 곳곳에 감추어진 이국적인 식물 식물들이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내꺼 내꺼 차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꺼 차 어유 잘못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게 아닌데 야아 이게 아닌데 아니 저거 솔직히 잘못 누른 거였어요 아 눌렀다가 수술탄이구나 해가지고 아 어쩔 수 없지 해서 던진건데 아 내 차가 찰흐흫 걸어가지고 어쩔수있냐? 아 차 여깄네 아 여깄네요 아 날라갔네? 차 완전 다 고장났어 지금 차 봐 다 고장났어 에너지 봐 차 에너지 봐 그래도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어 날라갔네 어떻게 봤어? 아 여차 내꺼 아니니까 괜찮아 내꺼 아니야 내 차 따로 있어요 이제 이제 만들어주겠지? 나 이거 해가지고 이거 지금 바꾸려고 한건데 아 여기 키가 살짝 헷갈려서 어이 물품 갖고 왔소다 그 물품들에서 얼마가 있을거 같군 좋아 버기가 준비될거야 하지만 저걸 타러 가져가기 전에 알아야할 상황이 몇가지가 있어 기억하기에 황무지가 위험한 곳이란걸 잊지마 차가 박살나서 운전할 수 없게되면 내게 연락해 바로 견인해줄게 견인 시스템도 있나봐요 그리고 말이야 수리가 필요할땐 차고로 몰고 오기만 하는데 내가 고쳐줄테니까 음 여기서 고쳐준거 봐봐 좋아 이 부분들을 장착하면 모든 준비 끝이고 카운터 위에 있는 무전기를 챙기게 야 좀 더 멋있게 좀 멋있게 내 차 좀 멋있게 오 좀 멋있어졌네? 어? 좀 멋있어졌던데? 아 안 멋있어졌던데? 똑같은데? 아 뒷부분만 조금 멋있어졌네? 뒷부분에 이거 아까 구해온 그거구요 뒷부분에 이거 아까 구해온 그거구요 라이 뭐야 이게 음 자 크레스 갚아야 할 빛 자 그럼 일단 상점가서 어 이걸 좀 사자 이거 이거 전선 도구랑 철물꾸러미 랑 소연기요 어 전선 도구랑 철물꾸러미 랑 소연 소연 뭐야 되게 비싸네? 되게 비싸네요 내꺼 좀 팔자 음 음 아디렐린 정수 필요없고 연삭기는 팔면 안되구요 책 팔고 어 좋은 값을 어 석유라이터가 되게 비싸네 통조림 팔고 가스라이터 팔고 맥주병도 팔고 작은 물건 연장 다 팔구요 어 강철 칼날 저런건 조합템이 될거 같으니까 킬버스트 탄환속에 탄환 그 탄환속에 또 탄환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한번에 발사됩니다 이게 연... 이게 관통 탄환인거 같은데 펫보이 야 펫보이를 좀 사자 6발 14달러 좋아 이렇게 하구요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 네 두개는 가지고 다니자 아 저거 탄 하나 한번 싸보자 사보자 이거 한번 사보죠 이거 권총탄 아닌데 이것도 음... 두... 두 탄창만 사보자 이건 한발짜리다 야 이거 한발짜리야 아 이건 탄환 자체가 그 옆에 뭔가를 달고 있구나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되는거야? 탄환속에 이게 뭐 옆에 달릴 필요가 있을텐데 제가 설명을 좀 볼까요? 이게 탄환속에 탄환 또 탄환속을 통으로 그 한 번에 발사됩니다 이게... 뭐 뭔소린지 모르고 샷건 탄환 비슷한... 거 같진 않고 관통 탄환인거 같은데 펫보이보다 두배라 강약합니다 펫마... 펫마마마로 죽일 수 없다면 도망치세요 이 탄환으로 죽일 수 없으면 도망치래요 이건 완전 저격이네 권총이 아니라 저격이야 저격 이 총은 자 자 이건 업그레이드하는게 잠깐 아까 업그레이드하는거 없었나? 쓰 어 별로야? 아데레날림 증속제 그럴대 스루트 자 일단 어? 어... 계곡 남쪽 끝에서 길을 막고 있대요 야 니 총 좋아보인다 되게? 난 겨우 AK같은 총인데 얘는 무슨 중무장 막 그 대구경탄을 쓰는 총 같은데 이런 총 어디서 봐 이런 디자인은 총이 엘리언드의 프레데터 마린총 같은데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아 지금 상태에선 저장이 안되는구나 아 지금 상태에선 저장이 안되는구나 그 버그 상태는 어때 지금 대단치 않더라도 총을 장착하면 그 어떤 적도 상대할 수 있을거야 잠깐만 저장 한번 하구요 말하는 중간은 저장이 안되네요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이 시야 이에요 이 시야